제가 얼마 전에 산에 가지고요 쑥 뜯어왔는 건 이제 그 산하고 갈아앉는 거를 그 쑥은 쪘습니다 이거 살가루는 쪘고 쪘고요 팥은 삶았는 겁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간단하게 이런 저녁 간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요 팥 콩고물 통팥이죠 통파 요거는 이제 그냥 하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을 조금 넣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몇개 먹어 봤거든요 먹어보니까 참 맛있네요 우리 딸내미 드는데 딸내미도 벌써 3개나 먹었어요 저희도 먹고요 좀 귀찮은데 그래도 우리가 직접 산에서 뜯어 가지고 이래 가지고 뭐 팥 콩고물 묻혀 가야 된 무니깐 맛은 좋습니다 쑥 뜯으신 분들 있잖아요 쌀가루 해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팥 삶아 가지고 해보시면 맛이 좋을 겁니다 팥 삶아 가지고 롯따 팥